5.86 운동권 정치인의 전모를 파악할 수 있는 아주 잘 쓰여진 그런 연설문입니다. 연설문 가운데 5.86 정치권 5.86 운동권의 문제만을 떼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대한민국이 5.86 운동권의 요새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20대 때 학생운동을 했다고 평생을 우려먹었습니다. 운동권 경력으로 30대 40대에 국회의원을 하더니 40대 50대가 되어서 국가 요직을 휩쓸었습니다. 그들에겐 태평성대도 이런 태평성대가 없었습니다. 한때 대한민국 체제를 뒤집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 이제는 꼰대 수국 기득권이 되어서 대한민국에 가장 많은 해악을 끼치고 있습니다. 운동권 이력 완장을 차고 온갖 불공정과 반칙과 특권의 과실을 따먹고 있는 자신들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심겨워하는 청춘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김기현 원내대표의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5.86 운동권은 국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민주공화국의 근본인 상권분립과 법치주의가 무너졌습니다. 대통령께서 야당에 동의 없이 강행한 장관급 인사 인사가 무려 33명이나 됩니다. 지난 두 정권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민주당은 180석의 힘으로 국회 상임위의를 독식했습니다. 행정부를 견제하기는커녕 청와대의 출장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대통령의 가신이 되어 민망한 날치기 처리와 기립 표결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법부 주요 인사는 민변과 우리법연구회 등 친정권 성향의 인물들이 독식하고 있습니다. 당대표 출신이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을 맡고 국무총리를 마치면 다시 당대표로 합니다. 여기 어디가 상호견제와 균형이 있겠습니까? 법치주의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한명숙 전 총리 뇌물 사건을 재심하겠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을 밝혀낸 최재형 감사원장에게 보복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형사 피고인 신분인데 임명되었습니다. 법무부 차관은 택시기사 목을 쫄라서도 임명되었습니다. 청와대와 경찰이 눈을 감아준 덕분이었습니다. 검찰이 전 정권을 수사할 때는 손발 맞춰 지시하고 독촉하다가 자기 편을 수사하니 검찰개혁을 한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 탄압이란 말이 개혁이란 말로 둔갑해버렸습니다. 지난 6월 4일 검찰 인사를 보시기 바랍니다. 권력에 충성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법에 충성하는 검사는 모두 좌천당했습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영전에서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인사입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발언이 계속됩니다. 공수처는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으로 수사하겠답니다. 야권 수사라고 밀어붙인 공수처에 딱 맞는 짓입니다. 말로는 공수처라고 하지만 사실은 야권 수사는 야수처라는 흉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법치가 없습니다. 법치가 있어야 될 다리에 문치가 있을 뿐입니다. 권력에 빌붙은 의용시민단체가 시민사회를 오염시켰습니다. 태양강 패널이 전국의 산림을 뒤덮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박원순, 오구둔 전시장 성범죄 사건이 터졌을 때 여성단체 활동하던 여당 위원님들 뭐라고 하셨습니까? 피해 호소인이란 신조어로 피해자에게 2중, 3중의 고통을 주었습니다. 성범죄마저도 진영논리로 대체했습니다. 여성 운동이니 여성 인권이니 했던 말들은 뺏지 달리기 전까지만 외치는 선동구호였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민주노총은 반미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반미투쟁과 노동조합이 무슨 상관입니까? 전교조는 학생들의 학력평가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느 수준인지 알아야 맞춤형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전 모 고등학교 학생이 답안지를 30조 늦게 제출했는데 부정행위 논란 끝에 결국 0점 처리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모 장관 자녀는 7대 허위 스펙에 대학 포창장 위조를 지나가고 학사 경고를 받아서 또 장학금까지 수령했습니다. 이 사람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의사가 되었습니까? 이것이 가재, 붕어, 개구리, 가분계와 용의 차이입니까? 이미 여러 대학에 민주화 운동 전형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주화 유공자 예우법과 같은 운동권 셀프 특혜 법안을 수차례 발의했습니다. 법안에는 학비 면제, 취업 지원, 의료 지원, 주택구입, 대출 우대 등 5만 가지 특혜가 다 들어있습니다. 공공의대 입학에 시민단체에도 추천제도 도입하려고 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친인적 채용 비례로 비판되어 올랐었습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부모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라도 더 챙겨주고 싶은 마음 당연합니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것 아닙니까? 꼼수는 쓰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자기 자식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들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보내면서 왜 남의 자식이 다니고 있는 자사고는 없애자고 합니까? 왜 이분은 반일, 반미를 외치면서 정작 자기 자식은 일본으로 미국으로 유학 보냅니까? 자기 자식 정규직 시켜주려고 귀족노조 했습니까? 자기 자식 맹문대식이 만들어주려고 의용신민단체 했습니까? 80년대 9국의 강철대호가 이제는 이권의 강철대호, 세습의 강철대호가 되었습니다. 아주 통쾌하게 586 운동권 정치인들의 적나란 작태에 대해서 교습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가지고 김기현 원내대표가 전모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속히 나라가 비정상으로부터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이 당겨지기를 바랍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후원자들 질문 코너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견을 남겨주신 분은 6월 12일 날 방송됐던 선거에 관한 방송을 보시고 제로완 H님이 의견을 남겼습니다. 지난 4.15 선거에 혹 문제가 있었다면, 그런데도 오늘에 이르렀다면, 그 책임은 국민의힘 당선 의원들에게 있습니다. 낙선자들은 뭐라 하기 곤란한 점이 있겠으나, 당선자들은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당권을 장악할 욕심으로 이를 외면한 것임이 특히 정진석 의원 본인은 더합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기대해야 하는 우리가 참으로 답답합니다. 제 해설은 사실 선거의 투명성과 중립성과 정직성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해야 될 당사자들은 국민들로부터 입법 권한을 부인받은 국회의원들입니다. 낙선자들보다 당선자가 훨씬 더 당당하게 그 문제를 거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국의 선거판은 선거를 관장하는 공적기구가 슈퍼갑이 되어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정치인들, 특히 유력 정치인들조차도 선거관리기구의 눈치를 보는 그런 모양새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특히 어제 4일, 15일 총선에 대해서 중앙일보의 김방현 대전총국장은 부여지적의 투표 분류기의 오류 문제, 조작 문제를 경찰이 조사한 것을 크게 보도했습니다. 정치인들에게 맡겨놓을 수 없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박대출 의원처럼 수계표를 제도화하자는 그런 선거법, 입법 청원에 여러분들이 적극 동참해 주시면 우리가 힘을 다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로완H님은 현재 프로그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계시고 이처럼 질문이나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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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